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1. BJ 김태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1.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형님께서 무려 시상 3,000개를 모았답니다. 와우 3,000개 어떻게 모았습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 3,000개로요 우리 시청자 분께서 홍련하고 황금 골머리를 뽑아달래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앞전에 제가 앞전에 그때 450개인가 깠었잖아요. 근데 골드칸이 하나도 안 떴어요. 근데 일단 3,050개를 갖고 계신데 3,050개로는 과연 일단 뜯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일단 아이템 뜯느냐 궁금하고 두 번째로 골드칸을 3,000개로 몇개나 뽑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3,000개로 행운의 상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잇! 자 일단 이거 리셋되고 갈게요. 자 황금 골머리랑 홍련을 위주로 뽑아달라 하셨는데 패스할게요. 황금 골머리 홍련 왜 이렇게 안 떠? 황금 골머리랑 홍련이 왜 이렇게 안 뜨냐? 황금 골머리랑 홍련이 왜 이렇게 안 뜨냐? 자 이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달릴게요. 이거 안 뜨니까 달려야 돼요. 3,000개니까 편하게 달리겠습니다. 3,000개니까 편하게 달려야 돼요. 2,000개씩 주제로 1,000개씩 1,000개씩 황금칸 1개도 안 뜨던데 바로 뜨네. 일단 가볼게요. 계속 쭉쭉. 자 황금 골머리까지 가봅시다. 일단 루루팩 뽑았죠. 야 근데 상상계 있으니까 확실히 까기 편하다. 뒷자루만 존나 없겠네. 형들 이제 더러운 루루팩은 일단 뽑았으니까 이제 안 뜨는거지 맞지? 루루팩은 무장은 이제 뽑았으니까 안 뜨는거죠 맞죠? 그냥 무장팩 있으면 중복으로 안 뜨거든요. 가자 골머리. 야 이 물량으로 승부하니까 참 무섭네 이게. 아직도 중요한거는 2780개가 남았다는거. 가자잇. 이 물량으로 승부하니까. 네. 하나 더 또 줘야지. 이제 이거 뜨면 황금 골머리 뜰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더러운 루루팩은 뽑았거든요. 맞어. 나이지 형님 어서시고. 와. 과연 황금칸이 몇개를 뽑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실화하니까 존나 드네. 가자잇. 진짜로 상승한다고? 그러게. 어허 볼몰이 안뜨나 볼몰이 줄 때 됐지 않습니까 옥룡자님 강아지 몇만리를 분양하는 거냐고 근데 이거 깔 때 둘 다 무제한일때 까는게 아셋나요 재료를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존나드네 이제 안뜨는데 안뜨네 하자잇 하자잇 컬러에요 한색 초등학생 황트 스 نہیں Amerika 전 아 하나도 안 뜨나 아 시부레 황금골머리랑 홍련 일단 패스 황금골머리 홍련 홍련 떴다 아 근데 무제한차가 많이 없는데 패 별로인데요 패 패스하자 아 골몰 떴는데 오 이거는 패 괜찮은데 이거 하지 않았어 무제한차 두개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가보자 감사합니다 쌩큐 황금골머리랑 홍련 뽑았고요 와 잘 뜨네 왜 이렇게 잘 뜨지 두개나 뽑았네 벌써 이제 황금골머리 뽑겠습니다 와 뭐야 잘 뜨네 됐스 여기서 와 패 대박 야 다 무제한이야 이거 그냥 까야 된다 이거는 이거 그냥 무조건 까야 된다 이거 올인이다 이거 그냥 무제한차 무제한차 다 1위기 때문에 뭐가 뜯으니깃 뭐가 뜯으니깃 뭐가 뜯으니깃 뭐가 뜯으니깃 황림들이 깔 때 조심하십시오 이거 너무 빨리 까니까 시골이 갑분사되네 튕겨버리기 지팡이도 잘 튕기던데 생방입니다 야 흑기살 존나 많이 벗겼다 이거 흑기살 몇 대 얻는 거야 이거 와 흑기살 계속 뜨고 있어 이거 끝나고 흑기살 몇 대 얻었는지 한번 볼게요 흑기살 개대박 이야 흑기살이 그냥 이래 막 주네 이제 흑기살 장사해도 되겠다 와 흑기살 몇 대야 근데 패 진짜 좋다 인정? 패가 진짜 좋아요 에이 그래도 계속 돌렸는데 한대는 뜨겠지 황금골머리 황강칸 한 개는 뜨겠죠 그래도 아야 빨리돌리돌리돌리빨리 황금골머리 뽑아야돼 일단 이제 무조건 뜨는 거는 황금골머리 뜬다 왜냐하면은 모래바람 무제한 뽑아뜨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뜨는 거는 돌등칸 뜨면 황금골머리 무조건 뜬다 이거는 맞지? 인정? 이게 모래바람 오라랑 이런 거 패 캐릭터 무제한은 있으면 또 다시 안 뜨거든요 무제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뜨거든요 골드칼만 뽑으면 끝난다 이거는 야 한번 한번 좀 팩 좀 돌리고 하자 야 근데 시간이 왜 리스트댔어 이거 뭐야? 어? 야 시간이 왜 리스트댔냐? 어? 뭐야? 시간은 왜 리스트댔지? 뭐예요? 야 시간이 리스트댔어 뭐야 이거? 게이득이네 호그 벌린 거 같은데? 호그 벌린 거 같은데? 호그 벌린 거 같은데? 지금 황금 칸씩 칸 보다 쩡 황금 칸씩 칸 보다 쩡 황금 칸이 안뜨나 이제 진작에 까야될것 같은데요 근데 왜 리셋이 됐지 뭐야 야 잠깐 시간 얼마 뭐야 시간이 또 왜 이리 됐지 뭐야 이거 됐다 아 이거 봐 시간 버그가 있어 이거 넥슨이호님도 이거 안고칩니까 아이고 시간 버그 있다 잠깐만 이거 봐 마이론 갔다가 다시 하면은 리셋돼요 습관이 천책 가볼게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골드카만 딱 뜨기만 하면 황금골몰이 얻는다 마이론 이거 완전 시상 버그네 수빈 신신신신신신스로 공개 안그래도 뜨겠지 Fleurgyn사도 참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황금 골머리 뽑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황금 골머리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홍련이랑 황금 골머리 뽑아달라고 했는데 홍련은 뽑았고요 황금 골머리만 얻으면 돼요 와 근데 3천개 있는 거 벌써 다 써간다 대박이네 금방 쓰네요 3천개도 안 뜨나 안 뜨나 황금 칸 가자 다윗 4천개도 뭐하고! 5킹이 그냥 2킹이 3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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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킹 3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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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마지막이네 까비 자 이렇게 다 깠습니다 일단 얻은게 뭐냐면 야 루돌프 몇대 하나 둘 루돌프 50대 얻었구요 네 레키 자 레키 9대 루돌프 50대 그 다음에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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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대 미쳤다 여러분들 이게 공짜로 준다고 무조건 좋아할게 아닙니다 잘 안듭니다 황금칸이 생각보다 황금칸 3개 뽑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대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주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